자 12번 봅시다 이거 뭐 너무 부담가 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곱셈이세요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전개야 극한 계산할 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다 찢어서 풀 수 있었잖아 값만 존재하면 그냥 그돌린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2부터까지 이 그래프가 연속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2차 그래프예요 근데 저 2차 그래프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래프가 그렇죠?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라면 이 그래프는 연속이 있어요 f도 그럼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면 연속이겠죠 아까 한 얘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데는 지금 0일 때와 1일 때입니다 이해했어요? 그럼 0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1도 연속이 되게끔 하는 질을 찾아내세요가 문제인 거예요 됐나요? 여기까지는?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에서부터 0에서 연속임을 걸어줘야 돼요 근데 0에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먼저 극한값 보자고요 근데 이 2차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연속이다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f가 문제인데 0일 때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요 우극한은 그럼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요 근데 같아야 돼요 뭘? 앞에 거 곱해서 그럼 얼마 나와야 돼요? 0 나와야 돼요 이 극한값이 0에서 0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쪽과 이쪽을 곱해서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2로 가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앞에 있는 2차 함수의 극한은 값이 하나예요 같아요 이쪽과 이쪽이 다를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얘가 0 나와야만 여기다 곱해서 0 이쪽도 곱해서 0 이래야 같아집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에 대해서 좌극한은 0으로 가요 우극한은 2로 가요 근데 같아져야 돼요 근데 앞에 그래프는 2차 그래프의 연속이에요 2차 그래프에 대해서 1일 때 극한값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연속이니까 근데 0으로 가는 값하고 2로 가는 값하고 뭔가를 곱해서 똑같은 값을 곱해서 같아진다고 그러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2차 그래프가 분명히 0일 때 1일 때를 이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이래야만 연속이 걸려요 흔히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흔히 나오는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 최고차가 1이니까요 F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B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이래요 MPEX가 이렇게 된 그래프도 포함된 거죠? 이거요? 포함된 거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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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F예요 이게 F인 거예요 그럼 시골을 쓸 수 있어요? 그럼 어떻게 써요? 얘가 몇 차인지 모르는데 뭔가 조건을 줘야 시골을 쓰죠? 뭐 3차라고 할지 5차인지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흔히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한동안 시험에 꽤 많이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었어요 유행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저런 문제는 이제 다음 지영아 빨리 얘기해 할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씨 빨리 얘기하라고 빨리 얘기해 뭐 입을 어물물물거려 18번 라지 A라는 그래프야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네요 그쵸?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란 얘기고 라지 B는 그냥 범위값이 A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2 A 캡 B의 원수의 개수를 F of A라고 하자 문제의 의도가 그냥 A라는 집합은 그냥 이렇게 생기셨어요 마이너스 2 2 해서 이만큼 생긴 게 라지 A라는 집합인 거고 라지 B라는 집합은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쪽에 A 플러스 2 둘 다 눈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게 라지 B라는 집합입니다 근데 A값에 따라서 얘랑 얘랑 겹치는 파트가 달라지겠지 그 집합 파트가 그걸 함수화해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문제는 F of A 아 정수구나 집합이 그죠? 근데 A는 실수라고 그랬고 그죠?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F of A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A축 Y축 해서 F of A라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만약에 이 값이 얘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겹쳐요? 하나도 안 겹쳐요 아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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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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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별가설 다 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둘이 만난다고 해도 둘 다 눈이 없으니까 안 겹쳐요 그러면 교점이 없는 겁니다 그죠? 교점도 없는 데다가 겹치는 정수도 없겠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1쯤 나와요 그죠? 그럼 마이너스 1 나와서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겹치는 정수가 있나요? 없어요 눈이 없으니까요 됐어요? 마이너스 3 눈치라고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없다 0이다 개수라면서요 A가 이 A자리가 좀 크게 그릴게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였는데 정수가 문제니까 마이너스 1 그죠? 0 1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근데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때 아까 여기서 걸렸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얘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얘나 얘나 간격이 지금 똑같아요 4칸짜리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런 데 있으면 이 A 플러스 2가 얘가 하나가 걸려요 그럼 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려면 A값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라면 얘가 여기 있을 거고 겹치는 정수가 한 개가 생겨요 근데 얘가 얘가 된다고 해도 한 개밖에 안 돼요 0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얘가 마이너스 1을 주고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기를 눈은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는 구멍 하나 뚫어서 이렇게 얘가 1이겠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번엔 이 자릿값이 좀 더 오른쪽으로 와요 여기로 그럼 두 개가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까지겠지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가 와서 여기서 구멍이 뚫리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일 거고 얘는 2인 거고 또 다시 좀 더 움직여와서 얘가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E값이 A값이 마이너스 1일 때 0 사이일 거잖아요 그럼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눈 빠지고 얘가 이렇게 되시고 A가 좀 더 오른쪽으로 오와버리면 이쪽이 또 바뀌지 그럼 얘가 다시 지우고 A가 양수가 되면 이쪽이 또 오른쪽으로 와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으로 그럼 여기 이 자릿값이 A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그럼 세 개가 겹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A가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죠 0하고 1 사이 A가 0하고 1 사이가 되면 여기에서 겹치는 원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세 개예요 얘 세 개 얘가 얘가 되면 두 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눈이 붙고 오른쪽에는 눈이 안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0과 1 사이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는 사실은 이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옮겨오시면 두 개로 줄겠지 그래프가 또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가요 눈이 붙고 눈이 빠지고 이렇게 다시 그러면 여기가 1인 거고 얘가 2인 거고 여기 또 내려오고 3대고 그래프가 다시 여기서 눈이 붙고 눈이 빠질 거고 여기서 다시 눈이 붙어서 짝 이렇게 이게 에퍼베이 그래프입니다 이런 거를 연습을 좀 살짝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스타일 문제가 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다 돼요 기업번 A가 2로 갈 때 극한값 틀렸죠?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이 2입니다 ㄴ 번 1로 가는 우극한 2 F1 2 같다 틀렸다 불연속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야 사실 논법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멀 속에서 움직여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포인트를 이런 거 할 때 포인트를 잘 정해서 하셔야 돼요 말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를 풀 때 보면 얘가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멀 속에다 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까 내가 그리듯이 이렇게 상상을 해가면서 그립니다 근데 그게 좀 헷갈리시면 다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놓고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수학을 바라볼 때 고지곳대로 다 하려다 보면 너무 멀 속에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후렴을 딱 잡고 나서 포인트만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여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근데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많아요 그나마 이 정도는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또 그 뒤로 많이 못했나요 26번 한번 해봅시다 자 f가 있고 g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이퀄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걸 찾아라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라는 포인트를 준 거잖아요 그죠? 그러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번 자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해 봐야 되는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의 x g의 x 값을 계산해 보셔서 같으면 연속인 거고 다르면 불연속인 겁니다 자 우선 이 값부터 마이너스 1일 때 높이 0 0 0이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보니까 오른쪽 왼쪽 여기도 다 틀려요 지금 그죠? 그럼 나눠야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 해서 각각을 나눠보시면 자 f 오른쪽 1 오른쪽 1 곱하면 1 이미 틀렸네 그치? 좌극한 0 마이너스 1 0 이미 틀렸네요 몇 번 틀렸다 리은 번 f 서클 f 마찬가지 f of f of 1 이 함수값 앤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이니? 마이너스 1이니? 문제가 마이너스 1였던 것 같은데 f 서클 f를 계산해보자 f of minus 1 0 다시 한 번 f 세로 1 f를 보니까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우가 틀렸죠 아마 이미 그럼 나눠야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오른쪽 우극한 한 번 계산 한 번 해보시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해서 좌극한 한 번 계산 한 번 해보시고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1로 가죠 합성이죠 한 번 또 갈 거죠 자 방향 봐야 돼요 1로 갑니다 어디서? 아래에서 그럼 1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고쳐요?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왼쪽에서 좌극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어제 배운 얘기고 그럼 1로 가는 좌극한 1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이 f를 보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 사극한이면 0으로 가는 데 위에서 간단 말이야 그럼 0으로 가는 우극한이 되세요 0으로 가는 우극한 0이네 그죠? 틀리다 안 맞는다 합성 지급번 문제가 종류별로 다 나왔네 곱한 거 그지? 근데 점을 찍어주면 할 만하다니까요 점을 찍어주면 마찬가지 f 서클 g f of g of minus 1 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f 서클 g of x 자 g 마이너스 1 얼마에요? 마이너스 1 g 0이네 f0 f 세로 값이 1 얘를 보니까 마이너스 1로 갈 때 g를 봤더니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요 그럼 나눠야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우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좌극한 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g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자 1이 된 거에요 1로 가고 있어요 1이 된 거라고요 이미 높이가 1이에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선생님이 조심할 거는 f of 1 된다 조심해라 마이너스 1로 가요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가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구별했어 이제 그래서 얘는 f of 마이너스 1 대시에서 f1 0 마이너스 1 0 답이 없다 아 불연승인 거 차질했어 순간 놀랬잖아 답이 없어서 다 기니티 다 내 이 정도로 할 만해요 이 정도는 집에 가셔서 최대한 이번 주 한 번 고생해보시고 극한 빠진 거 다 정리 다 끝내시고 연속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신경을 쓸 건 기본 논리는 확실 잡고 제발 제발 부탁인데요 식 깨끗이 쓰세요 나 믿어요 식 대충 써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발 나 믿었어요 옛날에 나 여기 초창기 때 왔을 때 기집이 하나가 내 말 안 듣고 난리를 쳤다가 결국에 재수할 때는 이렇게 쓰더라고 내 말 듣는 게 나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수학은 수학은 빼먹을 게 없어요 원래 최소한 줄인 겁니다 그래야 헷갈리도 않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집에 가서 이번 주까지 연속까지 싹 한번 정리하면 다음 주 정리하고 다음 주에 대망의 미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